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이른바 김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해 김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라며 비판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. 진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원희룡 후보를 향해 폭로당한 쪽에서 까는 경우도 있냐며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당내 지도부는 제쳐두고 데리고 온 얼치기 좌파들과 진 교수 조언만 들었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말했습니다. 홍 시장은 진 교수가 한동훈의 편을 들어 전당대회 개입까지 하는 걸 보니 그게 사실인가 보네요라며 한 후보를 겨냥해 핸드폰 비밀번호가 27자리라서 알 수는 없지만 참 당꼴이 말이 아니라고 비꼬았습니다. 그러면서 그런 얼치기들에게 총선 때부터 당이 휘둘리고 있었다니 가당치도 않다며 모두들 정신 차리라고 덧붙였습니다. 그러자 진 교수도 글을 올려 홍 시장이 지난 대선 때는 나한테 자기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간청해서 돈도 안 받고 시간 내서 출연해줬는데 이제와 저렇게 배신을 때린다며 맞받았습니다. 진 교수는 그때는 얼치기 좌파에게 휘둘리지 못해 안다라더니 그새 사정이 달라진 모양이라며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홍준표, 원희룡, 나경원 모두 3년 전에는 저랑 엮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제 와서 저러는 걸 보면 괘씸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제 것이 아닌 걸 탐하려다 보니 사람들이 추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진 교수는 또 한동훈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는데 그걸 보면 이번 소동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결국 국힘에서 일어난 친위 쿠데타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. 보니戲劇 20대 Ciao 보니戲 보니戲劇 보니戲 보니戲劇 보니戲 보니戲劇